그룹 신화 멤버 전진이 아내 류이서와 오붓한 일상을 전했다. 점이구일 류이서는 마지막 사진 약간 노부부 같은 느낌. 나중에 좀 더 나이 먹고 머리 하얘지면 저기 가서 우리 또 사진 찍자 라며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 전진. 류이서 부부가 반려견들과 함께 눈 쌓인 한 캠핑장을 찾은 모습이 담겨 있다. 한편 전진과 류이서 는 2020년 9월 결혼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